안녕하세요. 저는 싱가포르의 소원 조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한국정부 초청장학생으로 서울대 대학원 재학 중입니다. 한국 문화와 한국 음악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여러 음악을 들으면서 한국어로 공부를 했었는데 이렇게 한국분들께 우리 싱가포르의 문화를 알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회가 새롭습니다. 싱가포르 사람들은 애국심이 강하고 싱가포르의 전통 노래를 사랑하고 자주 부릅니다.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싱가포르의 노래는 소리람입니다. 이 곡은 싱가포르의 4대 인종 중 하나인 말레이사람들의 민교입니다. 따라서 이 곡은 말레이어로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의 가사는 싱가포르의 건국 시절을 떠올리게 하고 싱가포르의 옛날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인들에게는 많이 익숙한 노래지만 이번에 새롭게 국악 버전으로 재탄생될 소리람 많이 사랑해주세요. 국악으로 만나는 아세안 음악, 아세안 시나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